북한이 김정은 친설을 보낸 지 닷새 만에 또다시 단거리 발사체 도발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3발이 포착됐는데 군당국은 이번에도 최소 두 종류 이상 방사포가 동원됐다고 보고 재원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박재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7시 36분쯤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북동쪽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 3발을 쐈습니다. 초대형 방사포에 연발 시험 사격을 한 지 일주일 만입니다. 당시 발사 간격은 20초에 불과했는데 이번에도 첫발과 두 번째의 간격이 약 20초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 번째는 1분여 뒤에 발사됐습니다. 오늘 쏜 발사체도 초대형 방사포라면 이번이 여섯 번째 초대형 방사포 사격입니다. 이에 따라 초대형 방사포의 실전 배치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미 10여 차례 넘게 시험 발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는 전력화 단계에 들었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군도 북한의 도발이 발사체의 정확도를 좀 더 높이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달부터 이어져온 동계훈련의 일환으로 이번에도 최소 두 종류 이상의 방사포가 동원됐다고 했습니다. 또 미국 협상이 교착된 상황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